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눈썹과 속눈썹 텍스처가 투명도가 제대로 표현이 안된다 라는 질문의 내용이었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파일을 좀 받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소스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점심 파일에 적용된 그대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통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처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썹 관련된 소스가... 음... 어디갔니? 네, 눈썹 여기. 눈썹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적용하게 되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파 값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파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png 파일 같은 경우 알파 값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트랜스패런시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따로 소스를 안 넣어도 연결된다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라이팅을 해주도록 했고요. 아놀드 렌더링을 렌더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본적인 라이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투명도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왜 안 나오지? 반대라도 나와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어... 이거 정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이 지금 사용한 아놀드 쉐이더가 아닌 퐁이라고 하는 쉐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야 소프트웨어에서는 렌버트, 퐁, 블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쉐이더를 많이 쓰게 되는데 빛나는 재질 같은 경우는 블린이나 퐁을 쓰게 되는데요. 어... 블린을 사용하게 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렌버트를 이용하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또 여기 이제 역시나 이 트랜스패란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넣어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값을 알파 값 소스를 넣어주게 되면 눈썹의 알파 값을 넣어주게 되면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펙트에서 인버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형태의 눈썹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설정으로 렌버트가 아닌 블린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포옹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놀드 렌더링에서 마야의 소프트웨어 렌더, 그러니까 쉐이더, 소프트웨어 쉐이더가 제대로 100%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겨진 부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세팅해 보게 되면 하이퍼 세이드 세팅을 보게 되면 연결된 부분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트랜스페런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돼야지 정상이긴 합니다. 칼라 값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것도 동일하게 안 되고 있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 아마도 렌더링과 그 다음에 쉐이더가 궁합이 안 맞아서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놀드 쉐이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놀드에서 제대로 적용하는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스탠다드 서페이스도 동일하게 아놀드와 마이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칼라 값에 아까 전에 아이고 아까 전에 칼라 값에 파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에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나 이제 이거 자동으로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여기에는 지오메트리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는 오페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페시티 자동으로 아까 전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놀드 렌덜일 때 아놀드에서 정확하게 지원하는 쉐이더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스탠다드 서페이스나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동일한 부분인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는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제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좀 제대로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